안녕하세요 고개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동 공간부장 건대현입니다 오늘 9월 6일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내용에서 몽환의 섬을 딱 보시면서 과거에 리니지 하셨던 분들은 젤데이 이벤트가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pc 버전과 트릭에 또 하나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에 가면은 이벤트에 가시면 강화 주문서에 보면 축복받은 갑옷마법 주문서 각인가 축복받은 무기 마법 주문서를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10만 아데나가 들어가고 무기 마법 주문서는 80개 그리고 갑옷마법 주문서는 120개 이렇게 해서 있으면은 축복받은 갑옷마법 주문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환의 섬에서 사냥을 하루에 1시간 사냥이 가능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도 1시간 돌렸는데 젤 한 장만 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유저분들이 이제 가셔서 1시간 정도 사냥해서 1,2개 정도의 젤데이만 먹는다고 생각을 해도 그 양은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나타난 게 소모품에 가면은 젤데이가 있습니다 가격이 보통 무기 마법 주문서가 45 정도를 40에서 45 정도를 했었는데 35가 됐고 갑옷마법 주문서가 1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엄청난 물량이 이제 젤데이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가금러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이벤트 거의 마지막까지 가면은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보다도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싼 가격에 많이 구매를 해 뒀다가 그러면 이제 nc 가 이제 또 젤데이가 아직 좀 안 나오게끔 할 겁니다 그때 시세 차익을 통해서 다이아를 좀 더 버시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금 계속 시세 차익으로 벌고 있었는데 떨어지는 폭이 지금 완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도 어 가격을 빨리 낮춰서 이제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에 우선은 요렇게 좀 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또 무가금러 분들에서 어 다이아 노가도를 하신 분들이 있으면 어 지금이 조금 기회 인게 생각보다 과금 하시는 분들이 달의 장군이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의 장군 도 만 천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아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당 짜리가 만 천에 나오면 좀 돈을 보 타셔서 돈을 보태셔서 과금 하셔서 달의 장군 도 어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벤트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번의 아덴 집시촌을 이동을 하시고 자 요기 마법사 에들렌 이라고 있습니다 요기를 어 이제 통해서 이동을 하시면 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은 자 여기 장비에 보면 은 켈라우엘의 무기상자가 있습니다 이거 어쨌든 이 이벤트가 다 연결이 된 겁니다 우선 어쨌든 젤 데이를 뿌리고 젤 데이를 소비하기 위해서 어 축복 받은 무기 주문서나 이런 거를 만들 수 있게끔 하고 어 그리고 어 켈라우엘의 무기상자를 통해서 또 젤 데이를 또 구매하게끔 어 이제 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쨌든 간에 어 수여 공급을 좀 맞추려고 한 노력들이 좀 이번 그 이벤트에서 좀 보인다 라고 어 좀 생각을 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켈라우엘 무기상자가 3일밖에 안 합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잘 나오지는 않을 것 어쨌든 저같은 어 무가금너 분들도 어 다이아 를 어느정도 모았다는 걸 nc 가 알기 때문에 우선은 그 이 남아있는 것도 다이아 를 횟수 를 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상자를 까셔도 제가 봤을 때 축복 받은 강화 주문서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만약에 상자를 까실 거라도 이벤트가 끝나고 나셔서 상자를 까는 것을 어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개 1개 정도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100개 까도 어 축복 받은 무기 주문서가 안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얘네들이 어쨌든 간에 음 지금까지 유저들한테 뿌렸던 걸 지금 회수 해야되고 그리고 이제 젤 데이를 줘서 생색을 내기 위한 어 지금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어쨌든 간에 무가금너는 조금 지금 이 상황을 좀 잘 버텨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가금너 한테는 또 기회가 될 겁니다 아 우선은 다이아 를 잘 모아 두셨다가 거의 막나 하루 이튿날 젤 데이를 왕창 구매를 하시고 천천히 어 이제 좀 원래 정상 가격이 됐을 때 판매를 하시게 되면 다이아 시세 차익으로 많은 다이아 를 아 이제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금 전략적으로 다가가시면 어 지금 굉장히 욕이 많습니다 아 욕이 많지만 어쨌든 무가금너가 어쨌든 이벤트라든지 어쨌든 급변하는 시기에는 어쨌든 잘 대처만 하시면 어 벌 수 있습니다 다이아 를 충분히 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대로 좀 보셨다가 어 다이아 를 최대한 모아서 주문서를 좀 사재기를 해 드십시오 어 이 사재기가 최저가 에서 잘 하셔야지 나중에 어 많은 어 다이아 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 를 아 한꺼번에 쓰지 마시고 어 이제 좀 잘 모아 두셨다가 이제 달의 장궁이나 요런 식의 파템을 장만을 하시면은 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벤트가 뭐 좀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그냥 1시간씩 아 이제 에듈린을 통해서 에듈린을 통해서 어 이제 몽환의 섬을 하시고 계속 시세를 보시면서 최저가를 찍으셨을 때 어 이제 젤 데이를 다이아로 구매를 하셔서 이벤트 끝나고 어 이제 원래 판매되는 시세에 잘 판매를 하셔서 어 이제 나와 있는 어 이제 그 그 달의 장궁이나 이런 파템이나 아니면은 빨템 같은 경우를 어 이제 잘 보셔서 구매를 하셔서 요번에 어 아이템을 좀 맞추셨으면 합니다 야 이르기에서 어 이제 9월 6일 업데이트 내용과 무과금너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얘기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촬영을 마칩니다